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을 못자는데? 형은 못 타겟팅 됐네 형 빠져봐봐 나 빠지면 죽어 내가 막을게 야야야야야야야 죽어 나 죽어 나로잡았다 이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방패 내려놔도 돼 방패 내려놔 봐 아 진짜 웃기네 리액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행성 같다 행성 행성 같다 저기 너무 웃고 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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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그로끄셈 어그로끄셈 방패 안들어도 되요 아니 근데 쏴요 살짝 소크로 내리면 안될거같아 어이 지금 쿨척이라서 안되요 쿨척이라서 미들은 되는데 나도 거기 올라갈꺼야 우리나 아니다 위로 올라가면 안될거 같은데 올라왔스 앉았다 나 인식못하니? 설마? 가볼게 나 인식못하는데 아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 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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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밑에 피 봐 피 진짜 많이 열렸네 포켓몬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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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네 포켓몬마스터 너한테 너한테 쏠렸다 도망가 뭘 로마스터 몬스터벌 죽고싶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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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누군 턱으로 쏠리는거야? ㅋ ㅎ ㅋ ㅋ ㅋ 주인공 주인공이 갑자기 보수공사 하고 있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